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구요 오늘 우리 이쪽 테마 해당 테마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있는 시세는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또 어깨가 처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쪽 테마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날그날의 어떤 특정 섹터들 딱 우리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또 그마저도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약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랑할 건 자랑해야죠 VFN님들의 메인 종목인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는데 그 고점에서도 또 15%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엄청난 하루였구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나올 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빈틈을 노려서 접근을 했더니 이것 또한 수익률이 한 40%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종가는 한 30% 정도 되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저의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100% 제 말이다 정답이다 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그날그날 하루가 마감이 됐든 뭐 또 중간에 영상을 보시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놓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리딩을 할 때 그래서 추천주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최근에 이노댑 한번 터졌을 때 또 상한가 시원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다 추천을 드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우 두산중고가 왜 3%나 빠져 한정기술 왜 3%나 빠져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은요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루 쉬어가는 하루다 은봉하러 뛰고 가는 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회 상위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무료 추천주도 하나 공개를 또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여러분들 단타 아니에요 단타 아닌데 이거 제가 딱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정말 뭐 코리아 서키트만큼은 아니더라도 큰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단타 수장의 핵심 종목 3.15 삼성 SDI 일진 머트 트리얼즈 후성 세 종목 보시면은 일진 머트 트리얼즈 후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진짜 일진 머트 트리얼즈도 거의 따블 수준이죠 후성 같은 경우에도 2.5배 150% 수익권에 지금 머물러 있죠 이제는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만 가져가셔라 단기는 마무리 해라라고 진작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일진은 찌라시 때문에 조금 아쉽긴 됐는데 아무튼 추천과 대비해서 그래도 따블 이상의 수준에 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단타 수장의 일을 갈고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진행하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후성 제2의 후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좀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도 엄청난 수익권이 있습니다 뭐 더 저랑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추천준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또 담아드리기도 할 거고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급등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새로 만들진 않았지만 단가는 가격은 똑같으니까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립니다 44만 원이니까요 오늘은 단타 수장의 기분이 좋아서 이벤트 열어드리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오히려 시세들이 전반적으로 처지고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핵심적인 종목들을 계속 지금 매집을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내일 당장 간다 모레 당장 간다 어 그건 아니에요 전 그 약속 못 지켜요 대신에 제가 골라드린 종목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남들이 관심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즐겨라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진다 올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작년에 뭐 시제는 너도나도 누구나 막 수익을 보던 종목이긴 했지만 작년도 시제는 우리가 170% 수익이나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다가 올 초에는 올해 초반에는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300포인트 가량 흔들릴 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싹 깔아가지고 엄청난 수익들을 봤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소 60에서 100%까지 막 보고 여러분도 유튜브 무료로 드린 것도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팔지마라 팔지마라 그 당시 하면서 100% 따블까지 갔었고 그러면서 일진 머틸즈 후성 챙겨 LNF며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또 7%대 상승 나와주고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보고 두 달이 지나서 보고 단타수장 추천주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폴더를 해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뒤에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제가 드리는 종목 잡주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큰 종목들로 뽑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항상 드려요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일시적으로 눌리고 주가가 빠지고 눌리는 데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고 느긋하게 보신다면 다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쿠레서키트 암튼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아직도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매도하고 아직 좀 큰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시세 나오면 또 쿨하게 매도하고 다음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좀 해보자고요 연말 연초 저는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늘 좀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금리 인상 이거 좋은 신호탄이에요 정말 좋은 신호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빠지는 게 단순하게 시장이 빠져서 좋다가 아니라 이거를 제가 다 풀이를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아무튼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셔서 그 다음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많은 문의 주시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가 좀 밀리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밀리는 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두 중은 이미 갖출 것들을 갖춰서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때서부터 한 달 전부터 시세가 좀 나와줬던 움직임들은 아무래도 다시 뭐 원전 재가동이라든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외 수주 기대감은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이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두 중 자체도 두산그룹 내에 저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두산퓨어셀, 그 다음에 지주사의 두산, 두산중공업 이렇게 사명적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들도 정말 잠재력이 있고 성장성도 따라주고 특히나 그중에서 두 중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순이익의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새롭게 또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지그재그 형식 있을 수 있죠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만 가요 가끔 이렇게 서키트처럼 미친놈처럼 이렇게 가는 놈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저도 예측할 수 없는 그림이죠 얘가 현재 우리가 13,500원에서 매수를 할 건데 목표가 24,500원 한번 잡아보자 이거는 이제 목표는 잡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두 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빠졌네, 내일 빠지네, 또 빠지네, 또 빠지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스트레스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병이 나서 그런지 한번 가서 링거를 맞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서로 우리가 서로서로 힘이 되고 힘을 주고 힘을 나누면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면서 모두가 잘 되고자 하는 그 모두의 공통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드릴 때도 어려운 말을 잘 안 해요 왜? 지금은 좀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게 장땡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은 진짜 편안하게 좀 기다려줘야 되고 한 내일 정도면은 제가 내일 시장 한 번 더 보고서 주말 영상까지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중간에 조금 취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싹 정리를 좀 해드릴 계획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풀어드릴 거고요 우리 VIP방에는 진작에 다 풀어드렸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뭐 금융주? 신안지주 살아? 뭐 KB 뭐 살아? 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뜬금없이 뜬금없이 11월 17일날도 추천주로 카카오페이를 언급을 드리면서 금리 인상에 기대로 장기물 국채금리 상승 금융 섹터 중에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주는데 금융주로 영향은 주고 있고 기술적 매력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브리핑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쫙 그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 우량주, 제조업 대부분의 투자가 많이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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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브리핑 길게 드렸죠 금융 섹터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신규 상장에 따른 기술적 매력과 더불어서 여신 취급 비중은 좀 적긴 해도 금융 테마로 묶여서 반응은 보이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우선적으로 탑픽으로 꼽음 해서 11월 17일날 브리핑을 드린 이후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 31% 정도 수익권에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요 VIP방의 수익률 자체가 금액도 금액이지만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클라스가 틀려요 한 종목들 뭐 찔끔찔끔 여러 번 먹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챙길 것들은 또 챙기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률 자체가 이미 클라스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분명히 같이 준비를 좀 하자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유튜브에도 추천드렸던 이노드 같은 경우에도 상하까지 기행하는 날 우리 VIP님들도 큰 수익들 같이 좀 챙기시기도 했었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뭐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80% 정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80%대 안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만간 또 따블까지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조금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저도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저런 약간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섞어 드리지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앞으로 저는 시장이 그래도 좀 더 좋아지고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다양하게 공부를 하셨던 내용과 조금 별개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분석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주말 영상에도 싹 다 좀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 포함해서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두산중고 포함, 한전기술, 만전 KPS 이런 종목들 일시적으로 조정도 나오고 약간 좀 처짐이 있어도 다 같이 좀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라는 점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최근에 소개해 드렸던 게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이제 한 5천원 정도 맞춰져 있을 텐데 지금 오늘은 3.6% 때 빠져가지고 한 6% 정도 수익권에 일단은 계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23일 날 엊그제 소개해 드렸죠 6,250원 기준으로 좀 살펴보셔라 제주반도체가 아직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 올라왔네요 오늘 한 3,4% 때 올라왔고 내일 추가적인 시세 한번 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적인 종목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단타 아닙니다 단타 아님 그래서 우리 과거에 삼성엔지니어링 100% 수익 봤을 때처럼 조금 뭐 따블까지는 사실 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음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소재 쪽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까지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 28만원 1차 26만원 2차 매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멀리 보면 40만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단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아니에요 단기나 단타 아니에요 이런 종목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 중간에 혹시나 변동사항이 있거나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VIP방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악재가 뜬다 어떤 종목이라도 악재가 뜨는 건 빨리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악재가 뜬다 그런 거는 이제 여지없이 그냥 손절이고요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에서는 분할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솔브레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폭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 좋은 에너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벤트를 또 열어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조금 쓸데없는 얘기 같아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니까 우리 같이 또 인연이 되면 앞으로 또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런 인증들을 충분히 제가 또 같이 만들어서 같이 또 행복한 삶을 좀 살아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두산중공업 포함해서 원자력 테마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잠시나마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롭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